다음 뉴스입니다. 직장 상사를 흉기로 공격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. 광주고법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. 이 남성은 수면 장애와 불안 증세를 보였는데 지난 4월 광양제철소에서 직장 상사가 자신을 따돌린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신과 진료 중 망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.